알코올 취업 참가자 아홉킹계 만대 말씀드립니다. 7시 30분까지 치흥복으로 환복하셔서 구령대야 봉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몇 씬데? 뭘 먹어졌어? 아휴, 저기요. 아, 너무 아파. 아, 7시야. 아, 죄송해요. 우리 어저께 빨리 앉아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나 어제 12시간까지 놀았는데요. cheat for me 잘 주무셨어요. 네 열나는 거 좀 괜찮은데? 어? 네, 열나는 거 같아요 저 아침 많이 드셔야돼요? 왜요? 혈당이 조금 낮게 나오죠? 아, 네, 네 군뒤에서 마시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조금씩 더 마시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어? 꾸덕, 춥다 아우, 쳐 와, 춥다 어, 뭐지? 아우, 쳐